대전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기존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지원하던 것을 6급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이 출산한 아동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등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출산뿐만 아니라 사산과 유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